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간호사를 2,700여 명 추가합니다.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진료보조간호사 교육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에서 진료보조간호사가 8,982명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2,715명을 증원해 모두 1만 천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또 대한간호협회 협조를 통해 새로 배치될 예정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진료보조간호사와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.